이번 시간부터는 농림 해충학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해충이라면 어떠한 작물에 가해를 하는 동물 이것을 우리가 해충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충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곤충 종류들입니다 곤충하고 일부 거미강 그래서 곤충강 거미강 응애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 아니고 거미강에 해당됩니다 일부 대부분 곤충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거미강에 속하는 애들도 있더라 그러면 먼저 거의 대부분 곤충이다 보니까 곤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곤충의 특성입니다 곤충과 유사한 지렁이 모양의 환영동물에서 진화해 고생대 이첩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곤충은 날개가 출연되고 최초의 곤충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변태를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진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곤충의 번성 원인입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지구 사이에 가장 많은 동물이 곤충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곤충이 왜 이렇게 많이 번성했느냐 하는 곤충의 번성 원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외골격이 발달하여 몸을 보호한다 인간이나 동물들은 어때요? 외골격이 아니라 내골격입니다 뼈가 몸 안쪽에 있죠 그런데 곤충은 곤충은 골격이 바깥쪽을 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 충격 여기에 강할 것이다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개입니다 날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분산이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널리 종족을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날개가 발달해 생존이나 종족 분산에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의 크기가 작아 소량의 먹이로도 생존이 가능하며 적을 피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몸의 구조적 적응력이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변태를 통해서 불량 환경에 적응한다 변태라는 것은 우리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성충이 되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변태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난중에 성충 이렇게 형태적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변태라고 표현하고 이 변태를 통해서 결국에는 불량 환경에 극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 환경의 극복은 변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곤충은 또 휴면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휴면을 통해서도 불량 환경을 극복합니다 식물도 휴면하지만 식물의 휴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낙엽 아랩스 같은 경우는 식물체 휴면을 보면 가을이 되면 입을 싹 떨구고 있다가 겨울에 죽은 듯 있다가 이듬해 봄에 온도가 다시 알맞으면 생장을 시작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자체가 생육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휴면을 통해서 자다가 나중에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종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동물학상 절적동물의 곤충강에 속하고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에는 입틀, 한 쌍의 겹눈과 한 개에서 세 개의 혼눈으로 그리고 한 쌍의 촉각, 더듬이를 갖고 있다 가슴은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세 개의 부분, 세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한 쌍의 다리가 있고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한 쌍의 날개가 있다 또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등 기관을 갖추고 있고 발육 도중에 변태를 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곤충학의 개념 연구법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보고 가야 될 게 곤충하고 거미강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해충에 보면 곤충과 거미,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곤충은 먼저 세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 가슴, 배 해서 이렇게 세토막으로 되어 있지만 거미 같은 경우는 두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하고 가슴, 배가 하나로 해서 이 몸의 구분을 보면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미 같은 경우는 머리, 가슴이 한토막 그리고 배가 한토막 해서 총 이 두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디입니다 마디가 있고 거미는 대부분 마디가 없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몸의 마디를 봤더니 일단 가슴이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미는 마디가 없다 그리고 배도 이렇게 곤충은 마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배 같은 경우는 9마디에서 한 12마디 정도 이렇게 마디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더듬이 더듬이가 있다 이 더듬이가 없다 그런데 이 더듬이 대신 이 더듬이 팔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더듬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더듬이는 아니에요 이 더듬이가 아니고 이 다리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 팔이라는 이 다리가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곤충처럼 이런 이 더듬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눈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눈은 겹눈과 이 혼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거미 같은 경우는 이 겹눈은 없어요 그래서 혼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다리가 이렇게 세 쌍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미는 네 쌍 다리는 세 쌍 거미는 네 쌍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세 쌍이 다섯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쌍이 여섯 마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날개입니다 네 우리 곤충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이렇게 날개가 한 쌍씩 해서 이 두 쌍이 존재하죠 예 하지만 모든 곤충이 다 날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강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두 쌍이 존재하지만 이 거미는 날개가 없다 그래서 날개 위치는 가운데 가슴과 이 뒷가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식문 이 생식문은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배 끝에 생식문이 존재하지만 거미는 배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탈피 변태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곤충이 전부 다 변태를 하거나 날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곤충의 대부분은 이 변태라는 것을 통해서 형태가 바뀌더라 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 그러면 이 거미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응애나 전갈 같은 경우에는 이 곤충이 아니고 이 거미에 해당된다 하는 이 곤충하고 거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그 식물보호기사 이 차를 필다평으로 보지 않고 작업평으로 볼 때는 이 미소곤충 현미경을 통해서 미소곤충을 동정하는 이런 문제를 이 작업평으로 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응애가 나오는데 이 응애가 이제 꼭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응애를 이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오고 있습니다 세토막으로 돼 있냐 투토막으로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크게 잘 안 보이면 다리 개수가 몇 개냐 이거 가지고 이 응애를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2장의 곤충 분류입니다 종 개념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종 개념 종은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써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라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된다 종의 정의로는 개체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한 무리의 생물로써 더욱이 다른 공간은 생식적으로 격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배 가능한 음 경우를 하나의 종으로 판단하겠다 외관상 매우 비슷하며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정도 있고 종의 분화는 지리적 격리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했는데 이 지리적 분화라는 것은 우리 갈라파고스 섬 아 지리적 격리는 갈라파고스 섬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라파고스 섬 같은 경우는 이 대륙하고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그 섬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생명체들은 육 대륙에 있는 생명체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이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떠한 이 유전적 교섭이 이 방지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현상입니다 이 명명규약이 나오는데 명명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명법 요것은 항명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이 이명법이라는 이 이 니네라는 사람이 이 항명은 이명법으로 붙이자 라고 주장을 했고 이 성명과 정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끝에 명명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성명은 라틴어 대문자로 시작하구요 종명 종명도 역시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명을 보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그런데 앞쪽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성명이고 그리고 뒤쪽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이 종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사람 이름이 붙는데 대부분 L 하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요것은 니네의 약자입니다 어 니네가 이렇게 항명을 붙이자 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이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 분류입니다 주요 해충의 분류 및 피해 특성을 보면 이 분류의 목적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곤충과 예전에 살고 있던 종 상호 간의 유연관계를 연구하여 곤충 전체의 개통을 조사하고 곤충과 다른 동물과의 유연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 분류 단위는 분류학상 기본 단위는 종이다 예 그리고 이 분류 순서 우리가 이제 음 모든 생물체는 개 문 공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 다음은 이제 아종이나 변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 분류에서는 종까지 분류라고 있어요 그러면 동물개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지금 권충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충강 거미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 권충강의 각각 목, 과, 속, 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속은 개통적 형태가 비슷한 것을 기초로 하는 같은 종의 집단이고 과는 같은 속의 집단이다 목은요, 같은 과의 집단 일반적으로 목의 분류는 입과 날개의 진화 정도 그리고 날개 모양, 변태 방식, 진화 정도에 따라서 목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 같은 목의 집단, 무는 같은 강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면 곤충강, 곤충 분류를 한번 해보죠 곤충강은 일단 무시하강과 유시하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하강, 무시하강이라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들이에요 시자가 날개 시자입니다 유시하강은 날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날개가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날개가 있는 것들을 다시 구분하는데 고시류하고 신시류 고시류, 신시류를 분류하는 것은 날개를 접을 수 없다 그리고 날개를 접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것들 중에는 날개를 접을 수 없는 이러한 곤충들이 있는가 하면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시류를 다시 분류하면 외시류와 내시류 이건 변태 특성입니다 지금 외시류 같은 경우는 불완전 변태를 하고요 그리고 내시류 같은 경우는 완전 변태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곤충목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죠 무시하강입니다 무시하강의 첫 번째는 낯바리목 낯바리목이 있고 그리고 존목 그리고 그 외에 톡톡이목 이런 것들은 무시하강에 해당되고 이것들은 특징이 변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시하강 낯바리가 입에 흡수구 촉각과 견눈은 없다 날개 없고 무시하강이니까 날개가 무시 날개가 없는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기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강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무변태 변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에 낯바리목이라든가 존목은 전변태하는 경우도 있고 무변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톡톡이는 전변태 없고 그냥 무변태만 그리고 이제 다음은 무시하강에 유시하강에 외시류들이 나오는데 외시류 보기 전에 고시류 한번 볼까요 고시류 고시류에 해당되는 것은 잠자리목이나 하루사리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잠자리 잠자리 날개는 어때요? 못 접고 항상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고시류의 특징은 날개를 접어서 이렇게 옆구리에 붙일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접을 수 없는 경우를 고시류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경우를 신시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외시류와 내시류입니다 신시류 이것들은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날개를 접을 수 있는데 먼저 외시류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하는 것들입니다 외시류에 해당되는 것 첫 번째 메뚜기목 이 메뚜기목 그리고 우리 앞에 내용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 대략적인 것만 조금 보죠 이 메뚜기목 입은 저작구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을 구분할 때 입틀 형태는 조금 구분해서 체크를 하십시오 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해충을 구분할 때 입의 모양이 중요한 이유가 입의 형태에 따라서 식물에 가해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작구형이다 그럼 어때요 어떤 식물의 입이나 줄기를 긁어먹는 갉아먹는 이런 형태의 입틀을 갖는 게 있는가 하면 이 자읍구형처럼 빨아먹는 찔러서 빨아먹는 형태 그래서 이 자읍구형 같은 경우는 흡즙성 해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자읍구형의 입틀을 가지고 있고요 뭐 벌이라든가 아 아 나비 같은 경우 나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입틀이에요 빨아먹는 입틀이죠 그래서 이 나비의 성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꿀 같은 것을 밀선을 찾아서 꿀 같은 것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입틀을 갖는데 각각 입틀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물의 가해하는 가해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틀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목 이 집게벌레목 그리고 그 외에도 강도레목 흰개미목 흰개미부진목 다듬이부진목 그리고 다듬이벌레목 털리목 이목 하루사리목 그런데 하루사리목이 지금 구분이 잘못됐죠 하루사리목은 외시류가 아니라 고시류에 해당됩니다 신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유시아강 외시류의 하루사리목은 지금 이쪽 고시류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치읍번에 잠자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목도 외시류가 아니라 고시류 날개를 접을 수 없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분류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사리나 잠자리는 우리가 고시류로 해당되고요 그리고 매미목이라든가 노린재목 총채벌레목 다듬이목 이목 새털이목 여기서 이제 추론 노린재목이라든가 총채벌레목 이런 것들이 해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내미목 이것들이 사실은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총채벌레목하고 노린재목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총채벌레목 입은 좌우가 같지 않고 이빨이 한 개만 발달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요금입니다 그래서 총채벌레목 같은 경우에는 입틀의 입틀의 좌우가 좌우가 다르다 그래서 입틀 모양이 좌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총채벌레목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식물의 표면을 긁어 스며나오는 즈백을 빨아먹고 단위생식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노린재목입니다 입은 흡수구 이거 날개가 있는 것은 날개가 긴 장시형과 단시형이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장시 날개가 긴 것들 단시 날개가 짧은 것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날개가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것들은 긴 것 짧은 것 그리고 또 날개가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생식하는 것도 있다 다음은 유시아강입니다 유시아강 중에 이 내시류 내시류는 완전 변태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불완전 변태는 변태의 과정들이 알에서 약충을 거쳐서 성충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불완전 변태라고 표현하고요 완전 변태한다는 얘기는요 알에서 유충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완전 변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이것들을 불완전 변태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 이 완전 변태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완전 변태에서는 약충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유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약충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충과 형태적으로 같거나 비슷하면 약충 그리고 유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충과 형태적으로 전혀 달라지면 우리가 유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추인 나비 그러면 나비는 날개를 가지고 우아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배추인 나비, 애벌레는 어때요 배추잎에 꿈틀꿈틀 기어 다니고 있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적으로 같거나 비슷하면 약충 완전히 달라지면 유충이라는 표현 수가 있어요 유샤강 네시류들을 한번 보죠 풀잠자리목 그리고 미뜨리목 날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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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목 나비목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나방도 이렇게 나비목에 해당되고요 나비목에 해당되는 해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비목 한번 볼까요 입은 흡수구이고 태화된 것도 있다 촉각은 여러가지 모양을 가지고 유충은 저작구이다 유충은 저작구 씹어먹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체 잎이나 잎 같은 것을 갉아먹는 이런 형태의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번데기는 고치 속에 들어있는데 부속물이 몸에 꼭 붙어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부속물이 이렇게 몸에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을 피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용은 번데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정벌레 딱정벌레목도 우리 해충들이 많죠 입은 저작구형이고 대개 날개가 있으나 없는 것도 있으며 날개가 있는 것은 날개가 각질화되어 소위 시초 딱딱하게 되는 것 시초라는 것은 딱딱한 날개를 의미합니다 형성하고 유충은 세쌍 다리와 한쌍의 복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채벌레목 그리고 벌목 파리목 벼룽목 이런 것들은 모두한 우리 여기 내쉬류 완전 변태류에 속하더라 그래서 이제 각각 입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할 때 이렇게 유충 같은 경우 형태가 많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나비목 같은 경우는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는 거의 대부분 잎틀이 저작구형입니다 씹어먹는 형태의 잎틀이다 보니까 성충의 가해보다는 유충이 거의 식물에 가해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체크를 해놓으시면 문제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3장입니다 3장의 곤충 생리 생태 곤충학의 생리와 생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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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